미래 아이돌 억지와 조지. JTBC가 억지와 조지를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지금은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만 보여주고 싶습니다. 저희만의 스웩 기대해 주십시오. 우리 무대에 기대해 주세요. 미래인의 스웩을 보여줄 그 무대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미래인의 스웩을 보여줄 그 무대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미래인의 스웩, 뼈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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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뼈. 손목과 발목과 뒷목, 늦골, 쇄골과 두개골. 팔꿈치, 앞꿈치, 뒤꿈치, 겸추, 흉추와 요추. 상하각, 손가락, 발가락, 팔뚝, 팔목, 무릎, 골반, 가슴, 어깨, 팔뚝, 손목, 이건 뭐지?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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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병이 난데? 오! 목소리난데? 피곤한데? 이거 막 대수! She is the bad She is the bad